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4일 여행 81탄 start! 그럼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고 바로바로 잠시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뭐야..? 와..뭐야..이거..잠깐만.. 혼자가 아니에요..잠깐만요.. 누르지 마세요..잠깐만요.. 잠깐만.. 와..이게..어떻게.. 여러분들..이벙큼은 빻고 인정해 주십시오.. 칼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나 이거 빙이 걸리면 안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다른 BJ분들 두 분이 오셨다가.. 빙이가 걸리고 홀리고 그래가지고 몸에 자해를 했어요.. 뭘 원하시는.. 돌리지마..돌리지마 카메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바로 확인시키지로 시청자에게 오해하십니까.. 잠깐만.. 아..잠깐만..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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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뭐..여기 왜이래 도대체.. 여기 도대체 왜 이러는거야 진짜.. 타고 있는게 아니라 기운이 너무 세서 눌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쎄도 너무 세요.. 잠깐만..나와보세요.. 예..예..잠깐만요..저기 계신데.. 여러분 저기 잠깐만..저기 틈 사이에 누구있어.. 저기 안에서 누가 훔쳐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발 폭발 걸리지마.. 제발 제발..저 안에서 누가 훔쳐봤어요.. 방금..어떤..머리 긴 여잔데.. 남자랑 같이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다 같이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어요.. 나 왜이렇게 졸았어.. 아 진짜.. 나 왜이렇게 졸았어.. 지금 요한이.. 告거... 남자랑 같이tar 되는거야? 남자랑 이해 rele souvenir 회의 Harry 1982 남자랑 같이 Russia 타고 bright았는데ぐ味은 Ping 띠가 도ups.. 안으로 Yummy! 아휴.. 이게.. 잠시만요.. 저기요.. 까만거..잠깐만.. 잠깐만..뭐 붙어있는데.. 잠시만요.. 저 죽기 싫습니다.. 저 죽기 싫습니다.. 아.. 뭐야..? 이봐 하지마세요!! 어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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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직.. 케이티.. 직.. 젊..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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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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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힝힝힝힝 쓱mic 힝힝힝 힝힝 힝힝 힝 힝힝힝힝힝힝힝 은율 10 아 으 5 으 으 ulen의 당황 넣으면 잡아 빼다보면 sido 일찍 손 반쏘 아무튼 저자리 오이 이제 변신한 식사를 받을 때 잠시만 기다려줍니다 잠시만 기다려줘요 잠시만 기다려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이씨. 아 머리 엄청 아파. 아 머리 아이씨. 아 머리 아이씨. 아 머리 아이씨. 아 머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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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